대전 동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점포당 최대 50만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대상은 동구 지역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점포 15,700여 곳과 노점상 220여 곳으로 소상공인은 50만원, 노점상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오브제로 온, 오프라인에서 받으며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한 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수칙 유반업소나 담배, 도매업, 병의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